안녕하세요 코로나 검사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집에 오면 뭘 해야 되죠? 집이 오면? 손 잘 씻으시고, 여러분 손 씻어야 됩니다. 아이 깨끗해로 손 씻는 의자, 왜 알코올로 안 씻나요? 병원에서 40번 씻습니다. 그래서 아이 깨끗해, 집에서 씻습니다. 설거지는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고기만 먹는다면 고기. 이렇게 양파가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다. 고기, 땅, 고기, 간장, 고기, 고기를, 고기, 고기를, 고기를 넣어요. 아침에 주요 설탕 땅 aquestaże 가루 삼겹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